헤이 헤이! 블랙! 이발소! 소시지의 크리스마스 치즈! 우리 도넛 레인저 보러 가자 이번에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 개봉한대 그럼 내일 봐 사장님은 크리스마스에 뭐하세요? 나? 이발사협회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갈 예정이야 우와! 이발사협회 파티라니! 그곳은 최고의 이발사들만 초대받을 수 있는 파티겠죠 꼭 그렇지도 않아 감자칩도 초대받은 거 보면 흠... 그나저나 뭘 사가지? 감자칩 녀석은 엄두도 못 낼 최고급 포도주스를 사가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초코! 무슨 일이야? 크리스마스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는 중인데 죄다 촌스럽네 우탓하긴 해 나처럼 얼굴이 완벽하면 뭘 입어도 멋있어 보인다고 아... 어련하시겠어요 하하하하하 어? 소시지야! 넌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니? 맑맑! 아, 맞다! 소시지는 이발소가 집이니깐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겠네 하루 종일 심심하겠다 난 이만 퇴근한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렴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소시지도 이발소 잘 지키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 사료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먹고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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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구 없어? 지나가는 빵인데 문 좀 열어주시오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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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운 소시지구나 난 크림빵 산타란다 우리 사슴 쿠키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런데 혹시 풍대 좀 얻을 수 없을까?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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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 고맙다 소시지야 네 덕분이야 맑! 맑! 하지만 이렇게 다리가 부서져서야 썰매를 끄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내 선물을 기다릴 수많은 아이들은 어떡한담 산타의 선물을 아무도 받을 수 없다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모두에게 최고로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게야 맑! 맑! 니가? 괜찮겠니? 썰매를 끄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맑! 맑!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정말 고맙구나 흠흠 이 케첩은 야광 케첩이란다 컴컴한 밤에도 밝게 비춰주지 자, 그럼 가볼까 출발!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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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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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의 이름은 브래드 직업은 이발사구먼 그렇다면 이발사에겐 가위가 최고의 선물이겠지 아니, 이렇게 좋은 명품 가위를 갖고 있다니 그럼 무슨 선물을 줘야 하나? 오, 이 친구에겐 파티용 포도주스가 필요한 거였군 귀여운 숙녀에겐 곰인형이 최고의 선물이지 초코는 곰인형보다 드레스를 더 좋아하나 보군 윌크 화이트 맘씨는 착한데 머리는 똑똑하지 못한 친구구먼 백과사전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렴 어허, 윌크는 책보다 도넛 레인저 DVD를 좋아하는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다리가 다 낫군 이젠 날 수 있겠는걸 소시지야, 니 덕분에 모두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있었구나 수고했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으냐? 그게 니 소원이란 말이지 알았다, 들어주마 우와, 나리 그리스마! 신난다! 치지야,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도넛 레인저 DVD 받았어 우와, 대박! 이거 완전 재밌다던데?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그나저나 이걸 어디서 볼까? 아, 맞다! 소시지가 혼자 있지 치지야, 우리 이발소에서 볼래? 네, 좋아요! 소시지야! 어? 어? 간지러워! 근데 초코, 넌 어쩐 일이야? 소시지가 걱정... 아, 아니 뭐... 파티가 취소돼서 집에 가는 길에 와봤어 그나저나 너야말로 웬일이야? 소시지가 혼자 크리스마스 보낼까봐 걱정돼서 왔어 소시지야, 밥 먹... 어? 다들 크리스마스에 웬일이냐? 소시지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요 사장님은 무슨 일이세요? 흠흠, 연말정산 할 것도 있고 뭐... 그나저나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아, 이거요! 도넛 레인저 DVD예요! 우리 다 같이 봐요! 파티용 쿠키인데 다 같이 먹어요 이 포도주스도 같이 마시지? 아니, 사장님이 웬일이세요? 나눠 마시자고 하고? 뭐? 아니, 꼬맹이가... 뭐가 어쩌... 도넛 레인저! 근데 참 신기하네요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이발소에 모이다니 그러고 보니 희한한 우연인걸? 저는요, 브래드 아저씨랑 윌크랑 초코랑 다 같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요 흠, 그게 미소원이란 말이지 알았다! 들어주마! 뭐? 우연이라도 덕분에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게 됐잖아요 우리 다 같이 건배해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